초롱이가 가장 보고싶어하는 사람이 사는 곳 아빠, 여기가 어디야? 글쎄 알아맞혀봐 세상에서 우리 초롱이가 가장 보고싶어하는 사람이 사는 곳? 초롱이가 세상에서 가장 보고싶어하는 사람? 장미 언니? 장미야, 초롱이 왔어 초롱이가 왔다고? 언니 초롱아 언니 보고싶었어 언니도 초롱이 너무 보고싶었어 초롱아 이제 언니한테 엄마라고 불러줄 수 있어? 이제 언니 말고 초롱이 엄마 되고싶어 엄마 엄마 초롱아 엄마 엄마 초롱아 들어와